한글날 만나니까 금요일에 만나니까 그때 줘야겠다 잠깐만 시간 돈 먹고 있는데 시간이 움직여 이러면 안 되지 반칙이지 먼저 도라에 토끼를 뽑을게요 그렇지 이거는 두 번 하면 툭 탁 밀어서 뒤에 걸 밀려내게 하면 됐어 뒤에 거 떨어지고 떨어져 그렇지 세 번만에 안 하는 도라에끼 두 명 나오니까 이거를 밀어서 뒤에 걸 뺄게요 그렇지 야 이러면 문제가 더블샷 가능한가요? 밀면서 오 오 아 답답한 사람 돼버렸네 됐어 그렇지 됐어 미동도 없어 이건 의미 없는 샷인데 쓸데없이 하나 날렸다 됐어 이거 하나 됐어 여 위에라는 그런지 그렇지 오 아 딱 들어야 되는데 아 아 아 뭐 소리 아 아 됐어 이제 됐어 아 하나 뽑았다 와 이거 하나 됐네 아 그나마 다행이다 도라에 소 그렇지 자 이거 두 번만에 되나요? 됐어 됐어 방향 완전 좋아 됐어 됐어 오 착 야 이거 탁 차면 떨어진다 발로 팍 차면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안 가기기 결국에 내가 해야 하는 문제야 자 오른쪽을 아 모서류 아닌가 아휴 게스트 선물 한번 줄라다가 이게 무슨 대참사야 아 됐다 이제 뽑았다 아 두 그렇지 얼마나 밀리나 보자 그렇지. 올해 들어가면 이거 두 번만에 딱 뽑아야 되는 거거든. 좋아. 좋아.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있어. 약반 기계요. 이러면 돼. 이제 저 뒤에 거 다연스레 밀리고 그렇지. 마지막 한 판. 됐다. 가자. 도라에몽 좋아하시죠. 그냥 도라에몽 말고 도라에몽이 애를 낳았어요. 도라에몽이랑 교배를 해서 나온 도라에끼. 도라에끼 내 거예요? 도라에몽이랑 코랑 결혼해서 나온 도라에소. 이거 우리 선물이에요?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도라에몽에서 이거 보기가 흔들어갑니다. 도라에몽은 애췄하여 저요. 제주도냐 고마워! 도라에몽은 애췄하여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. 도라에몽은 애췄하여 저요. 도라에몽은 애췄하여 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